Q. 다음은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이거 다 줄래요? 갖고 싶어. 이런 데가 더 맛있다고? 옛날 사진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괜찮네. 그래요? 이거 애기 엄마가 잘해달라고 했어요. 잘 잊기 아니고 김명호 씨끄라고요. 사진기 메고서요. 이런 이름 없는 꽃들 찍고 다니고 싶어요. 그다음 glad 못한다, 여기가. 맞았어요. 맞았다고 가입시다. 그렇다고 가자고 그러나요? 으응!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